산수유 음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집 보양지 소유부 19세기 초구요. 산수유 음료 만드는 방법 수유 원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또 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이 멈추지 않고 목과 옆구리가 더부룩하고 앉거나 누울 수가 없는 것을 치료한다. 산수유 가루 두옵을 물 두대로 다려 한대를 만들고 청양미 두옵을 곱게 갈아 넣고 흐려서 위험을 만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산수유 가루 두옵을 물 두대로 다려 한대를 만들고 청양미 두옵을 곱게 갈아 넣고 끓여서 위험을 만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 Padением 구호 강me pi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